이 형아들 장난감 주고 올게 기다렸습니다. 이 4명 장난감 골라가게 해야 해. 저쪽에도 있어. 저쪽에도 있어 저쪽에. 안채줄넘기 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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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구나? 저렴하고 이쁜! 3, 4! 그래!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 현재? 1, 2, 3! 2, 3, 2! 어디 깊게 된 거야? 1, 2, 3! 야, 알았어요. 아, 그래. 신기하니 그냥! 끝났다고 결승? 결승해 중학교 형들 하는거 봤죠? 순서 못 지켜도 탈락입니다. 애들 들어가는거 보고 천천히 돌리죠. 그래서 어느정도 대만 달려. 자, 거기.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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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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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결승입니다. 자, 결승입니다. 자, 결승입니다. 자 다음 2조 나와 2조 자 계속 갈거에요 결승 올라간다는 4명 어디 가지마 여기 앉아있어 자 봤지 자 갑니다 자 돌리세요 자 갑니다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또 6명 2번이나 왔다 갔다 2번이나 먹어서 1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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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지마 1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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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로 들어가 2번이나 1번이나 2번이나 자 옆으로 비키세요 좀 자 엄마 비켜주세요 자 타투가 놀고 있어요 자 타투 하실 분들 오세요 타투 그래 중학생수 해 한 번 더 자 타투 안 하신 분들 타투 오세요 아, 진짜 잘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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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에이. 디따아, 디따아. 나 중학생 syllable 장난하나 부술치기 한 번 해! 그 맛이야! Quindi digamos... years later ones first 무섭지? 이거 되게 무섭냐? 아니, 쩌들어! 이 땅에 싹둑! 그렇지! 떨어지니까 들어가란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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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얘가 계속 때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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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무거워! 아! 아니야, 누가 왔어. 너가 안 피야. 뭐가 아프지. 알겠어? 뭐가 아프지. 알겠어? 뭐가 아프지. 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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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안 들었잖아 맞아 맞아, 태경아 나 먹는데? 너 당황해 먹고 와야 해 와! 너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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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먹었어? 나 먹었어? 나는 먹었어? 나는 먹었어? 너. 너. 나는. 다음 친구 다음 친구 여기 올게요 자 걸리면 무조건 탈락이야 자 진영 자 천천히 돌려주세요 탈락! 탈락입니다 잠깐 잠깐 눈 한 번 더 보세요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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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개는 적게 자 보호구 찾음 탈락입니다 자 아니요 탈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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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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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악 mm 교런축구공인가봐 홍정희운 눈 밑에 한 대병 쪽은 너무 웃기지 않아? 어. 괜찮아?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조금만에 사진 사세요. 물 마냥 좀 오르다 보면 되겠네. 아하하하하. 이거 하면 아직 오였어. 잘 벌렸습니다. 잘 벌렸습니다. 귀에 사람은 살았어. 여기 사진을 찍었고. 제가 이걸 했는데 끝에를 잘라먹어가지고 짝꿍받아 버렸습니다. 잘 벌렸습니다. 아, 빨리 와. 어, 끝만, 끝만. 어? 다쳐요. 애기들 여기 근처에 오면 안 돼요. 자, 송문이 다시 해. 송문이 안 돼, 탈락.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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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문이 안 돼, 탈락. 안 돼. 자. 탈락. 탈락. 탈락, 뒤에 친구. 각자 못 맞췄어, 탈락. 답답하기 지 från 탈락. 탈락 adult. 탈락. 탈락. 내 눈을ña 놓고 affirmative.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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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책이 마지막으로 뭔가. 탈락! 불러봐야돼.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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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몇 가지 자체가 이거? 결승 올라가는 4명이요! 자 5명! 4명! 결승 올라가 4명! 자, 9명! 자, 빨리 서! 자, 2, 4, 6, 8, 9 자, 단체줄렁기 결승입니다. 자, 거기 뒤에 좀 비키세요. 모두 오시게. 여기 돌아와요. 탈락! 앞사람 탈락! 자, 비켜! 나와, 나와, 나와! 탈락! 탈락! 야, 형부야! 앞으로 밀어야 돼, 앞으로! 앞으로 밀어야 돼! 아, 지금 이런 거 하면 지금 2명을 쉬고 싶지 않아야 돼. 네 차례인데 못 들어갔지? 네 차례인데 못 들어갔지? 탈락! 탈락! 야, 좋아! 자, 5명 남았어요, 5명! 아니야, 탈락이! 아, 여기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요. 탈락! 아, 4명 남았지? 아, 4명 남았지? 야, 4명 남았지? 아, 4명 남았지? kkologiazza? 이럴고 간이 남았지? 5명 남았지? 이제 1명 남았지? 놓은거 시험하고 끝낼까? 어휴, 관장님이 너무 힘들어. 자, 어휴,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 뭘? 아, 세 명 내가 저 장난감 가지고 오라고 했어. 자, 긴 줄넘기 세 명 앞으로 옵니다. 장난감 고른 긴 줄넘기 세 명 앞으로 오세요. 자, 6학년 뭐가? 뭐가? 6학년 세 명 누구누구야? 왜 이렇게 세 명이야? 자, 귀가 남긴 애가 항을 줄라 그러지. 어? 왜 넌 왜 와? 세 명 안 와? 세 명 안 와? 세 명, 세 명, 세 명. 아쉬운 나를 세 명. 거기다가 또 하나씩 받았어? 아쉬운 나를 셋. 나finden 괜하게Hey! 이만 뭐 이만하고, 이만해 eines. 뚸금 전쟁의 기한. 조금 있단 BUY peace. 안 하셨는데? pelB 만들어진 신시가 Nachgour & Poker, 초점하고 마칠 거예요. 자 1, 2학년 이쪽. 자 우리 자원봉사 대학생들 1, 2학년 여기 세우세요. 너 1학년, 2학년이야? 어. 자 3, 4학년. 3학년, 4학년. 자 5학년, 6학년. 자 이제 마칠 겁니다. 3학년. 자 이제 행운상 추천하고 끝낼 겁니다. 자 안에 있는 친구들도 내려오세요. 자 안에 있는 친구들 내려오시고. 사서 선생님. 추첨함 나와있나요? 추첨함. 2학년이 어떻게 보면. 2학년이 어떻게 보면. 2학년이 어떻게 보면. 2학년이 어떻게 보면. 3학년이 어떻게 보면. 6학년 처 können. blame who you have to contributions. Intelligence. 3학년이 어떻게 보면. 3학년이 어떻게 보면. 2학년이 어떻게 보면. 2학년이 어떻게 보면 Hendry fishing. 4학년이 어떻게 보면. 행운권 추첨함 자 앉으세요 힘들죠 신나게 잘 놀았지 자 이제 자전거 갈비 상품권 추첨할 거예요 또 갔더라 자 시상합니다 시상 자 자 그러면 자전거부터 시상합니다 자 김준영 나와 김준영 없어 자 자전거 끌고 가세요 자 끌고 가세요 자 그다음 자전거 장현규 장현규 끌고 자 전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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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니 그냥 남 줄라 그랬지 자 요거 누구 거냐 전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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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함 자 지금 여기는 우리 도서관에 열심히 온 친구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 공부방에 와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중에서 따로 뽑아서 갈비 상품권을 줄 겁니다 자 노란색이 1월달부터 4월 말까지 도서관을 제일 열심히 이용한 친구 5명 5명 중에 1명을 관장님이 뽑을 겁니다 자 지번 없어요 자 안보고 뽑을 겁니다 10만원 갈비 상품권입니다 자 뽑았습니다 이름 불러면 나오세요 자 김 자 김씨 일어나 아니 도서관 열심히 온 김씨 자 김빛노을 없어 오 너야 너 자전거 안 탔지 이게 자전거나 갈비 상품권은 두 개 다 안 드려요 그러니까 갈비 상품권 드립니다 이번에는 6등부터 10등으로 1등까지 집어넣고 아까 1등부터 5등까지와 섞어서 하나를 또 뽑습니다 자 도서관 열심히 오면 뽑힐 확률이 높아져요 자 뽑았습니다 우와 파란 색깔이야 누군지 몰라 우와 이런 깃빛노을 자 자 자 가정거나 이런 거 안 가지 자 우와 아 아 자, 그 다음 번호 또 집어넣어서 흔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배구 코치님 앞으로 오세요. 한 번 뽑아보세요. 자, 빨리 나와. 자, 우리 공방에서 배구 가르쳐주시는 우리 코치 선생님입니다. 하나 뽑아보세요. 아, 색깔 보지 말고. 자, 야, 이거예요? 자, 6등부터 10등까지 사이네. 안소빈! 안소빈! 아니, 너 아냐, 안소빈? 맞어? 그런데 왜 안 나와? 너무 감격했어? 어디 이름 확인해야 돼, 그럼. 안소빈 맞아요. 안소빈 맞아요. 갈빈 상품권입니다. 이제 나머지 번호 집어넣고 자, 자전거. 이번에는 자전거 뽑을까요, 자전거. 자, 누구야? 누구야? 그래, 우리 참여. 참여하 선생님,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니, 밑으로 나와, 그럼. 자, 이 아저씨 오늘 열심히 잘해줬어. 색깔 보지 말고 아무거나 뽑아. 자, 노란 색깔 나왔어. 자, 자전거야. 최준서. 최준서 누구야? 없어? 어, 준서야. 콜라 하나. 하나, 둘. 끌고 가. 끌고 가. 끌고 가. 하나, 다행이란 거. 끌고 가. 끌고 가. 나이스. 자, 조성 안에 오면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자, 지금부터는 이거, 이거 다 버리네. 아, 버릴 필요 없이 그냥, 자, 3, 4학년, 자, 1, 2학년. 요거, 애들 저거 쭉 가르세요. 여기다 넣으세요. 자, 3, 4학년 이리 와, 요거. 자, 함에다가 넣습니다. 친구 거 받아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 여기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집어넣으세요. 쭉 걸어가지고 넣으세요. 아, 두 개 한다고? 두 개가 나오면 모쇼. 하나 뽑고 또 뽑히면 안 됩니다. 잔용거나 갈비 상품권을 받았으면 또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다가도 이제 5, 6학년, 3, 4학년. 자, 우리 저 소방대에서 몇 분 오셔요. 여기 추첨에. 이리와. 자, 유치원은요. 저희가 나중에 따로 해서 조금 뭐 드릴 거예요. 자, 3, 4학년 거 여기 넣어야지. 5, 6학년 저쪽. 아, 여기 이 아저씨가 유튜브 촬영하고 있대요. 박동민TV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나온대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자, 1, 2학년 자전거. 저쪽에 있는 조그만 자전거 추첨합니다. 자, 고령대 아저씨 잘 흔들어가지고 한 명 뽑으세요. 1, 2학년. 저쪽 조그만 자전거입니다. 자, 뽑으세요 하나. 자, 다 안 봤습니다. 자, 29번. 야, 너 번호를 외워? 우와. 이름이 뭐예요? 최. 최규현 당첨. 이리와. 자, 요 조그만 자전거 중에. 그거 끌고 가. 자, 이제 5, 6학년 자전거. 5, 6학년 거. 자, 누가, 누가 이거. 우리 사사장님 하나 뽑아. 5, 6학년. 5, 6학년. 너희 중학교는 내가 몇 종목만 참가한다 그랬지. 해문상하고는 거리 멀다 그랬어. 자, 따른 애가 챙겨줄 수 있지만. 자, 뽑으세요. 뽑았어. 자, 5, 6학년. 1동 초등학교에서 오는 사람이 일어서. 야, 한 명뿐이 없어? 자, 255번. 이름이 뭐야? 자, 이번에는 갈비 상품권 나갑니다. 자, 우리 누가, 누가 여기 하나 추천해. 자, 멀리서 온 김종남 선생님. 자, 5, 6학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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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넣고. 자, 5, 6학년. 갈비 상품권입니다. 2, 2동 초등학교. 일어나, 일어나. 5, 6학년. 자. 자, 5학년은 앉아. 5학년은 앉아. 자. 266번. 우와. 자. 나 아직 안 줬는데 자 갈비상품권입니다 자 3,4학년 갈비상품권 자 누가 뽑을까 자 박정규 손님 하나 뽑아줘요 3,4학년 자 갈비상품권 아니야 3,4학년 자 뽑았어 4학년 4학년 어 벌써 다 일어날 준비하는 거야 자 이름이 두 글자 이름이 두 글자 나와 두 글자인 사람 나와 자 두 명 중에 한 명이지 자 자 성희 최씨 최윤 만져 이번에는 원래 아버님 어머님들 화내지 마세요 6학년 위주로 5,6학년 위주로 저희가 항상 추첨을 해요 왜 그러냐면 유치원이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은 내년에도 오고 후년에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전통이 고학년 위주로 추첨을 합니다 공부 하나 보여서 자 유치원 임의양 5만원 상품권이 있습니다 자 공지 하나 아무 공지나 공지 하나 없어 그냥 상자 가지고 원정 몸배구 어색 영상 ką 부 elle 하 하chlag 총 하나도 4호 놓 아몭 아 cie 치 1, 2학년 거. 1, 2학년 거. 1, 2학년 거. 1, 2학년 거. 너 나와. 유치원 1, 2학년 거. 미비양 5만 원 상품권입니다. 2학년. 홍지아. 홍지아. 축하합니다. 김종관 선생님. 뽑아주세요. 여기 좀 안 돼. 잘 섞어서. 학생 하나 가봅시다. 자원봉사. 저희도 안 냈는데요. 아 잠깐 잠깐 잠깐. 자 눈 감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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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치원. 뽑았어요 벌써. 자 별꿈 어린이집에서 왔대요. 자 김태란. 김태란. 자 그럼 다시 고학년으로 와서. 자 자 자전거 요쪽 거. 자 누가 뽑을까. 내가 뽑으면 또. 자 김선유 선생님 이리 와요. 여기 하나 뽑아봐. 자 자 자전거. 자 뽑았어. 자 1번 초등학교. 자 5학년. 자 có. 정민호! 너 자전거 가져갈 수 있어? 어, 가만히 가, 가만히 가, 가만히 가 어, 갈빈이 돼? 아, 이거 얘, 아... 애들이 벽을 찌는 걸 왜 이렇게 내민자 애들 생기야, 이렇게 짧은 가지 좀, 맞더라, 맞더라 다시 보기에는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됐더니 자, 이거는 저 1학년 것 좀 이리로 가져오세요 1학년, 2학년 여기다 섞으세요 자, 요거는 캠핑장에서 왔는데 1박 할 수 있는 거래요 글램핑이래요 자, 5, 6학년에서 하나 자, 관장님이 뽑습니다 자, 잘 섞었습니다 자, 끄냈어요 자, 우와 신철원 초등학교 자, 일어나세요 신철원 초등학교 김혜준, 억 자, 1, 2, 3, 4학년에서 하나 자, 유치원 것도 있었나? 문제 one 여기서 섞어 그치, 야? 참, 나완아 여기 모두 태꽃, 텅 GG 누군지,aty, 강원 있는거 dont 내가 공하나도 있었나 ok 계속, 밑에고 한번, 잘 섞어요 자, 요거는 고학년이 사야지. 자, 아니야 이건 고학년이에요. 내년에, 내년에 너희 5학년 되자. 이동초등학교 5학년 김혜성. 또 5학년 정현희. 자, 이번에는 자, 이제 골라가는 거야. 자, 올랐습니다. 이거 교장 아니야? 자, 이거 이거. 사세. 이정준. 없어요? 야, 이정준 어딨이야? 이정준 어딨이야? 이정준. 야, 이정준 어딨이야? 야, 이정준 어딨이야? 자, 둘 중 안에 하나 가져가시면 돼. 하나, 하나. 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고맙습니다. 자, 야 얘가 탈레나? 3세. 정하진. 정하진. 어디? 네? 주교한다고? 아, 준비 한다고? 이거 풀 수 있어요? 네. 직접 시작하는거잖아. 이거 Truly do you? cosa 가야Aa. 고맙습니다. もうプロ callsÁ Boot. QonS. everything we stopking. 네. 왜 sooy rap. 4학년이야. 한 장 더 뽑을게. 빨간색으로. 빨간색은 몇 학년이야? 2학년. 이게 어디야? 아, 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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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거기서 나와. 4학년. 김주은. 누구야? 누구야? 어, 김주은. 아니, 날 것 같아. 내 말이야. 출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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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지 마세요. 하하하하. 만족하리ance. 강예은. änger기. 홈아. 정치. 아, 정보. 어, 정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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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간기를 좀 해주겠네 저거 4학년 한번 먹어봐요 2학년이요 안 돼요 자 그럼 간기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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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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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가져갈 것 같은데 도평초등학교 김민아 김민아 없어요? 이거 가져가실 수 있어?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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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고학년으로 왔어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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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2학년 2학년 3학년 세학년 형 2학년 누 양 2학년 고학년으로 갑니다. 미안해. 내년에 와. 내년에. 내년에 와. 자, 두 장 뽑습니다. 두 장. 자, 뽑았어. 자, 노곡초등학교. 최규성. 최규성. 믿어줘? 그래, 그것만 가. 자, 한 장 더. 오, 한 장. 홍수라. 자. 아냐, 아냐. 이거는 중학교 내가 한 장 치킨 주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일어서. 자, 인사하고 가야지. 자, 여기 본부석 봅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 또 도와주신 지역에 있는 분들 다 고마운 분들한테 크게 박수 한 번 칩니다. 자, 내년에도 어린이날 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내년에는 목걸이도 할 거야, 아마. 자, 끝. 안녕히 가세요. 와, 날씨, 어머. 아, 날씨. ира. 형. 자, 너 잘 가. 어? 아, 일이 나빠서.